Q.IZ.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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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늘.. 뛰는 게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이 된다면요 아 그렇네? 방금 걱정되나? 방금 전까지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일단 지민에게는 한국말을 먼저 가르치는거고 아니요 아니요 처음 틀렸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뭐라 하시면 안되죠 두번째부터 그럴 수는 없잖아 세번까지는 봐줘도 된다 여러분 한국인은 3세번이랄까? 나 쏘쏘 나 빼드 너 밀리 소진면이 떨어졌다 7일 6시까지 절대 늦지 말고 믿어 쪼라토스탄아이중 사다닐다 행사사사닐이 아입니까? 네베들 보고싶어 죽는줄 알았다 아이가 그러면 우리 해외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? 그럴까요? 안녕하세요 형 둘 셋 사실 둘 셋 MC 기분 자세가 아니라 둘 셋 같은 하면 안 돼요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엄청 떨리고 그런 거는 내 팬 보면 사라져요 약간 떨리고 이런 거 사라져는데 약간 페이지가 되는 거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둘 둘 셋 셋 둘 둘 윤 ㄻ 쪼 엠 anticipation 완전 내 집이구나 박치민이구나 땅 렌거와 침대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